. 이제 이겁니다. 이거예요. 이것만 보면 아시겠지? 근데 여기 좀 분리가 되는 모양이죠? 이게 혹시 분리가 된 게 이게 따로 없어도 되는. 이것만으로 충분히 가능한. 그럼 이겁니까? 뭐예요 대체 이게. 아니 한번 사용을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뗄 수 있는 건지 모르겠네. 이게. 바뀌었나요? 밑에서 뭔가 아니에요? 뗄 수 없는 거예요? 밑에서 뭔가 닫아야 되지 않나요? 근데 왜 이게 일체형이 아니지? 여러분 저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꽂고 여기다가 또 이제 뭘 좀 발라야 돼. 연고는 아니고 이제 마데카소 같은 거. 이걸 짜가지고 이렇게 이 주변을 두르고 그리고 이제 집어넣고 여기다가 이제 이걸 끼워가지고. 아유 서투른 척을 좀 해야 됩니다. 이미 다 끼워놓고 끼는 척 하지 마세요. 한방에 끼워놓고. 예예예. 그래 놓고 기계에다가 이렇게 놓고 짝 하고 누르면은 여기서 이제 해당되는 부위에 집어넣고 딱 누르면은 키가 돌게 해준다는 거지. 일종의 부안기. 부안과도 같은.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그렇게 쓰시면 되고. 효과를 어마어마하게 봤나 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회사가 아직 안 망했어요. 아. 이 회사가 아직 안 망한 거 보니까. 조만간 모델로 쓴다고 하지 않았었네요. 김윤 피디를. 어떻게 됐어요? 홍 원장님. 답변이 안 왔어요. 답변이 안 왔어요. 아 저 우리 홍 원장님이 좀 세게 얘기하셔가지고. 나름대로 이미지 훼손이 되잖아. 내가 광고 모델이면 내가 썼다는 걸 전제로 사람들이 인식할 텐데. 그럼 이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회적 낙인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세게 부르셨나 봐. 잘 왔는데 이미지다. 이미지가 맞기는. 그거가 문제인 거죠. 그렇죠. 다음엔 바나나나 가져옵시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왕참촌 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안 아픈가요? 라는 질문을. 아 아프지 않습니다. 아프잖아요. 써보시라고 하시나요? 했네 했어. 했네 했어. 아플 것 같은데. 안 아파. 부왕들 때 아픕니까? 약간 아프죠. 아파요? 그럼요. 그렇군요. 좀 아프죠. 그래서 또 그런 게 이걸 써서 효음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미래를 생각하면 그 아픔이 아픔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구성에서 가장 제가 생각했을 때 옹골찬 구성이 차량용 시각책 아니겠습니까? 차량에서 할 만합니까? 이게 운전하면서? 시각책이 있어요. 실제로 시각책이 있어. 너무 깜짝 놀랐어요. 장시간 운전할 때, 서울에서 부산 그럴 때, 혼자 운전할 때는 또 이런 게 있었으면은. 졸음운전 독도 피할 수 있고. 아니 그러면 썬텐 엄청 진한 차량만 가능한 거 아닙니까? 하하하하하하 아니 뭐 썬텐을 할 게 뭐 있어? 밑에를 누가 봐? 어떻게 봐? 그렇죠. 보통 차는 안 보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저기 차량, 버스나 차량 높은 차량 위에서는 보입니다. 아니 담요 덮으면 되지 뭐. 담요 덮으면, 담요 덮으면. 아니 그게 담요로 덮는다고 가려집니까? 저렇게 굵은데. 여러분 저 그럴 때 있으면 안전운전해야 됩니다. 갑자기 접촉사고가 나고요. 하하하하하하 야 내려! 하하하하하하 야 내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머리긴스님이 새로운 제목을 제안을 해주셨어요. 발기 넘는 기자가.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알겠습니다. 자, 많은 고객들이 인정한 확실한 효과, 발기부전, 조로, 전립선 문제 등 남성들의 고민 해결사, 특허받은 의료기기, 포코메디, 아내의 샤워소리만 틀어도 잠든 척하기 바빴던 분, 여자친구랑 첫 여행가서 실망감만 안겨주셨던 분들, 여자친구로부터, 아우 실망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는데, 하하하하하하하하 이런 비난을 들으신 분들, 강력히 추천합니다. 하하하하하하 코코메디와 함께라면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코코메디는 특허청 기술 특허등록 및 미국 FDA 등록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체로부터 성능과 안전성을 인정받아서 의료기기로 승인받은 제품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 중의 하나인 S병원에 코코메디가 납품되고 있습니다. 대형병원에서도 사용하는 코코메디인 만큼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좋겠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검색창에 김용민 코코메디 이벤트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상단 링크 또는 블로그로 들어가서 제품 정보 확인한 후에 상담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본사 대표 번호 080695-7000번 080695-7000번으로 전화하셔서 부담없는 무료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정성근 기자님. 네, 저는 간단한 두 가지 소식을 전해왔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 얘기를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최근에 박시선 씨 사망 관련돼서 언론에서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게 매번 연예인분들이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실 때마다 같은 비평을 제가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다 명구스러울 지경인데 이게 참 어떻게 좀 고쳐질 생각을 안 합니다. 오히려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어쨌든 고인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언론 보도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고인의 죽음까지 흥믿거리로 소비하는 언론의 행태가 도저히 밖의 기미가 없고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특히 역시나 이번에 가장 논란이 많이 됐던 기사는 조선일보 기사. 왜냐면 거기서 단독을 달았잖아요. 단독을 달고 고인의 모친의 유서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분명히 고인의 유족분들이 유서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경찰에서도 이렇게 밝힌 바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뭘 그렇게 중요한 단독이라고 그걸 또 가져와가지고 대중들한테 공개를 한 조선일보가 그랬던 상황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됐고 비판도 이어졌는데 어쨌든 이 얘기는 유족의 의사에도 반할 뿐더러 유서 내용을 보도를 자제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른바 자살보도 권고 기준, 윤리강령이에요. 다른 법적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기자협회가 만들어지면서 기자협회가 이런 거는 지켜야 된다라고 자기들끼리 만든 규약인데 이것조차 그냥 내팽개치고 이렇게 일종의 고인의 사망을 흥믿거리로 소비하는 조선이 보였고요. 그러면서도 또 고인이 생전에 알턴 지병을 사망 동기하고 연결 짓는 좀 그런 보도도 쭉 이어갔는데 그 어비중 기사도 등장을 했죠. 해당 질병의 이름을 딱 놓고 어떤 병 이걸 치료하려면 무엇 이렇게 썼는데 일단 이 병 때문에 고인이 잘못됐다는 거는 순전히 언론의 추측일 뿐이고 아직 연관성은 없습니다. 그럼요 고인의 진정한 의미들 뜻 같은 것도 잘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어쨌든 언론들이 지금은 추측을 해서 보도를 하는 상황이죠. 그걸로 어비중까지 하는 거고요. 그래 놓고 스포츠조선 같은 경우에는 가로서류연구소가 박지선 씨를 클릭파리에 이용한다는 비판 기사를 썼는데 니네 가족들도 지금 그러고 있다는 말을 꼭 좀 전해주고 싶었고 근데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게 지난해 10월에 설리 씨가 돌아가셨을 때 조선일보가 온라인판에서 설리 씨가 우울증으로 인해 사망했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했어요. 이것이 기든 아니든 보도 윤리강령에 분명히 어긋나는 내용이고 그리고 조선일보가 악플 때문에 고인이 사망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고인이 어떤 일로 인해서 논란을 불렀다라거나 구설에 올랐다라는 서술을 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논란을 불렀다 이런 식의 서술은 귀책사유가 당사자한테 있을 때 쓰는 일이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다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그거에 대한 악플은 설리 씨의 잘못이 아니죠, 절대. 어쨌든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조선일보를 좀 넘어가면 더 팩트라는 매체가 아, 거기도 참. 네. 그때 당시 설리 씨가 돌아가셨을 때 고인이 탄 구급차의 사진을 찍어서 보도를 하기도 했고요. 참, 이건 이 정도면 뭐 파파라치들 아닙니까? 그렇죠. 거의 흉기 수준이죠. 거의 진짜 흉기 수준이고 그리고 또 지난해 11월에는 고 구하라 씨가 사망을 했는데 그때도 역시 대부분 언론들이 경찰에서 확인해 주지 않은 그런 사실에 대해서 보도를 했고 또 악플을 비판한다라면서 악플 내용을 제목에 그대로 써요. 엄청 단언죠, 또. 이것도 조선일보였는데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 조선일보의 한현우 논설위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2019년에 구하라 씨 사망 이후에 칼럼을 써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현우. 유명인의 자살을 두고 안타깝다는 뉴스만 경쟁하자 쏟아내는 언론도 문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너네 회사가 지금 그런 걸 제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현우가 누구냐면 간장 두 종지. 간장 두 종지. 그 기자입니다. 네, 맞아요. 그 기자. 예전에 좀 많이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너네 회사가 지금 그러고 있는데 뭐 남미게듯이 그렇게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체 이탈이죠, 유체 이탈. 유체 이탈이야. 유체 이탈. 하여간 조선일보는 정말 정치적으로나 인류학적으로 좀 이제는 좀 그만 나와야 되는 신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 그래요. 정말 이런 정도라면은 이제 뭐 존재 가치를 상실한 것 같아요. 얼룩의 자유가 뭐 무한대의 자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책임을 질 때 그 존중받을 수 있는 자유인 거예요. 그런데 고인을 이런 식으로 그런데 또 누군가 조선일보 내부자인 것 같은데 박지선 씨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소문이 나돌아가지고 이 보도를 통해서 그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그런 어떤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건 네 생각이지요. 그건 궤변이죠, 그건. 궤변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건 뭐 자기 생각이고 어쨌든 유족들이 공개를 하지 않기를 원하면 공개를 하지 말아야죠. 그게 뭐랄까 어떤 사회적인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폭로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철저히 개인적인 문제이고 어쨌든 개인적인 그런 거였는데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는 게 안타깝고 씁쓸하긴 하지만 당사자가 쓴 메모도 아니고요. 박지선 씨 모친이 쓴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 건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 경찰이 유족들이 원하지 않아서 이거는 내용을 공개 안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단독 달아가지고 보도한 이 마인드와 정신 상태가 난 이해가 안 가요. 도저히 이런 조선일보를 상대로 이거는 어떻게 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부 광고 연간 일조라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반인륜적 보도 이런 것들도 세부 규정을 만들어서 그럴 수 있거든요. 정부가 자기 정부의 어떤 광고를 내면 있었으니까 공공적 행위 아닙니까? 공공적 행위를 알리는 매체가 공공에 반한다? 광고 안 줄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재량이 있어요. 우리 공공이. 그렇기 때문에 좀 요건들을 많이 달아서 가짜 뉴스뿐만 아니라 이런 비윤리적인 보도들도 정부 광고를 주지 않을 조건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언론계의 변화를 부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려우면 그냥 이런 문제가 됐던 보도들이 페이지 뷰 수가 얼마나 나은지 계산해서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고스란히 환수하는 그렇죠. 그런 방안까지 실제로 조선일보는 그 기사를 단독으로 달고 보도를 한 것도 문제지만 그 이후에 관련 기사들을 너무 많이 쏟아냈어요. 이후에도 계속 어뷰징으로 의심되는 기사들 있잖아요. 그러면 국민의 짐에서 언론 탄압이라고 할 것이라고 국민의 짐이 뭐라고 떠는 건 누가 관심이나 갔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소신을 갖고 밀고 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 체제에 수능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이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문 대통령 비판한다고 광고를 안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언론 자유가 뭐든지 써도 된다는 자유는 아니에요. 나쁜 언론에 대해서 정부 광고라는 지렛대를 이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공익적인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소식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소식은 이제 MBN 얘기를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저번 주에 자본금 불법 충당 문제로 MBN이 6개월 영업정지를 받았다 이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MBN을 두고 재승인 심사가 있었습니다. 저번 주에 MBN이 아마 이번에 6개월 유예 후에 6개월 방송전지 처분이 나온 걸 보면 재승인은 통과시켜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일단 MBN 재승인 심사 결과 MBN은 미달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기준 점수 미달. 그럼 어떻게? 원래 원칙대로라면 사업권을 회수해야죠. 이렇게 된 마당에 또. 그렇죠. 사업권을 회수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동안 이제 TV조선이나 채널A한테 했던 것처럼 이제 조건부 승인을 하겠죠. 아이고 참 조건부가 워낙 남발되다 보니까 뭐 두렵지도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요. 두려워할 게 지금 전혀 없죠. 테마 불사 아니야. 우리 직원들이 많은데 우리 방송을 없애면 당신들이 어떻게 뒷감당할 거야? 지금 이 마인드 아닙니까? 그렇죠. TV조선은 재승인 조건을 어겼어요. 이미 법정 제재가 6건이거든요. 그렇죠. 6건인데 어쨌든 그중에 이제 TV조선이 3건을 가지고 지금 법정에 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 법정에서 결과가 나오려면 또 이미 굉장히 또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되고 그 사이에 또 재승인 기간이 도래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피해나갈 수 있는 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건부 재승인이라는 게 지금 아무 의미가 없는 이미 다 TV조선에 대해서 무력화가 된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대체 어떻게 또 조건부 재승인을 할 수가 있겠느냐. TV조선도 무력화시켰고 방통위가 행정처분하면서 6개월 영업정지를 했잖아요. 그 뒤에 기준 점수를 미달해서 승인 취소를 방통위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또 조건부 또 부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승인 취소를 할 거면 뭐하러 6개월 법정지를 했겠어요. 어쨌든 보통 이게 1000점 만점입니다. 1000점 만점 재승인 심사를 할 때 여러 가지 항목이 있고 여기에 총 합점이 이제 1000점인데 여기서 JTBC하고 NBA2구지의 종편이 심사를 받았어요. 650점을 넘어야 재승인이 가능한데 JTBC는 714점을 받았고요. 꽤나 여유있게 된 편이고 MBN 같은 경우는 650점에 미달하는 640.5점을 받았습니다. 저거 되게 많이 떨어진 거예요. 되게 많이 떨어진 거예요. 보통 거기서 턱걸이하거나 약간 밑으로 하는데 10점 정도 차이가 났다는 건 엄청 많이 떨어진 겁니다. 일단 방통위 같은 경우에는 심사위원회가 문제점들을 MBN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으니까 이에 대한 해소 방안 그리고 개선 계획을 청문 절차를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재승인을 시켜준다. 재승인해서 탈락시킨다. 이 전에 일단 또 한 번 청문 절차를 거쳐서 하겠다라는 건데 아까 전에도 기억하시겠지만 MBN이 그때 승인 취소 문제를 놓고 했을 때 청문회를 가졌을 때 MBN이 완전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 대표 구속됐고요. 지금 진짜 저희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손이 되도록 싹싹 빌었는데 그런데 이 방통위가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다음에 이거 재소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불과 하루 전만 해도 성명을 내가지고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린다. 거듭나는 MBN이 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언론이 그래. 차라리 난 이랬으면 어땠을까. MBN에 대한 절정은 또 1년 미뤄. 그랬던 두 달에 한 번씩은 없애야겠다. 막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게 만들고 사람 못 살게 사람 못 살게 하죠. 그냥 애간장 태워가면서 애간장 태우고 그럴 수도 있었는데 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그렇거든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칼을 뽑기 전이 무섭다. 그렇죠. 뽑는 순간 이제 공포감은 반으로 확 줄고 휘둘렀는데 목이 안 베어진다. 그럼 거기서 또 반이 또 이제 공포심이 사라지는 것이고. 목을 일단 때리기라도 해야 때리기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뭐 그냥 갖다만 대고 협박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말을 들리가 없죠. 방송가들이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그냥 변종만 울리다 말 건지 좀 한 번 잘못한 것 원칙에서 어긋나는 것은 누구를 막론하고 손 볼 땐 좀 손 봐야 하는 게 공공의 권능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데 근본적으로 방통위 체제가 한계가 있어요. 방통위가 독임제가 아니에요. 합의제죠. 합의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야당이 추천한 상임위원들이 어떤 것도 안을 제시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합의제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쇼부를 봐야 돼요. 접점을 찾아야 돼요. 이 안과 이 안을 가지고 그러니까 뭐 위원장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독단적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방통위 체제가 여전히 유효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언제까지 이럴 거야? 그렇죠. 그런데 방통위 체제가 이명박 때 만들어졌죠. 그런데 그런 합의제에도 불구하고 종편 출범할 때는 그냥 쫙쫙쫙 나가서 만들어버렸거든요. 이건 어떨까요? 제가 늘 얘기하는 직접 민주주의 실험. 국민들이 지금 다 하나씩 스마트폰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스마트폰 없는 국민들은 동사무소 와서 투표해도 되는 것이고 해서 국민투표에 붙이는 거예요. MBN을 붙일 거진 게 아니라. 아니 뭐든지 장관 인사도 이 사람을 여러분 장관 세우려고 왔는데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의원 뽑았다가 4년 내내 잘못 뽑았다 이렇게 하는 바에는 아예 진짜 직접 민주주의 실험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미국식 어떻습니까? 미국식 어떻게? 사전 투표해가지고 지금 대선 당선자 확정 전까지 4일인가 걸렸잖아. 와 그럼 이 택배가 선포가 언제든지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아니 그거 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꼭 국민투표가 강제력은 없지만 공개는 되게 예를 들어서 이제 MBN을 없애라 이런 의견이 한 50일 나왔다. 국민의 뜻이 그게 51%로 확인됐지만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거지. 뭐 혹은 방통위원장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직접 민주주의 실험을 할 수도 없는 것인지 제가 이번은 좀 그렇고 다다음쯤에 한번 대권 출마를 한번 해볼까? 근데 딴 거 없어. 뭐 내가 대통령이 될 목적이 아니라 내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직접 민주주의 실험 나는 대통령이 돼서 권력을 누리는 게 아니라 집계를 해서 발표하고 그런 뜻의 100% 국민들의 뜻을 반영하겠다. 기호 8번 아바타 국민 아바타 그래서 나는 예전에 그런 얘기도 했어요. 벽보판에 기호 몇 번 김용민하고 그 벽보판에 내 얼굴이 아니라 거울처럼 된 종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대통령이다. 이렇게 성관희가 허락할지 모르겠네요. 아이고 내 마음이지. 포스터를 뭘로 만들든 출마자마는 김용민일 뿐이지.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정말 국민주권주의는 참 유언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세월호 문제와 관련해서 이거 특검으로 가자. 여당이 반대를 하건 여당이 반대를 하건 그걸 국민투표에 붙이는 그런 권한은 대통령이 갖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믿고 맡기고 가자. 왜 그걸 못하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국민 미국 같은 경우 배심원 제도 두지 않습니까? 사법 그거 약간 차용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소수의 고위관료들 혹은 방송으로 따지면 상임위원들 몇 사람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의 권한으로 이렇게 자꾸 결정이 되다 보니까 다수의 어떤 국민들 뉴스 수용자들 이런 분들의 의지와는 좀 다른 결정들이 많이 내려지잖아요. 그러니까 투표를 위해서 이런 의지가 결정이 반영되는 게 아니라 적어도 국민들의 뜻은 이렇다라고 하는 게 표출은 돼야 돼요. 그 결정하는 사람도 부담을 느끼지. 그렇죠. 국민 뜻에 반하게 했을 경우에는 저는 배심원제를 일종적으로 활용한 건데 그런 식으로 뭔가 새로운 대안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지금 소수 엘리트들과 소수 관료들에 의해서 중요한 결정들이 국민의 뜻과는 좀 어긋나게 결정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국민들한테 그런 지지를 동의를 받으면 관료주의도 다 이길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언론에 휘둘릴 거 뭐 있습니까? 국민 다수의 의견이 이러한데 또 트럼프 같은 국민이 있어서 그 투표는 무효다. 다 조작된 것이다. 이러면 또 할 말이 없어지지만 하여간 참 우리가 갈 길이 멉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요. 자 오늘 저기 국물 없는 기자회 첫 시간이었고 이름만 바꿨습니다. 시그널도 안 바뀌었고 저희가 변치 않는 마음으로 항상 이 언론 문제를 소상히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두 분 감사합니다. 우리 정상균 기자님 민동 기자님 수고하셨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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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